물음표 카드 프리즘 전경기 전경기 대신 흘려보내기 뱀반지없는 대신 되게 초월해보인다 전투체면 악몽 악몽 어따 쓰지 근데? 악몽 와 제몽 터보 진화 진화랑 터보랑 같이 쓰면 개꿀이겠다 난타 진화 날씨가 시브라이밍 만든 회 인사 튀겨내기 절단 킹진 냉정한 파멸 클로스랭 플라잉리 파멸 전함 딱히 괜찮아 보이는 건 안 나오네 물카 전격이니까 좀 느긋하게 먹어도 되겠지 대단원 와 정말 대단해 대단원 아악다론 하이 아악다론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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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알키기 구압끼 구압끼? 악몽 구압끼 아악끼 아니 이런 식으로 원하는 건 아닌데 따로 나와야지 너희들은 이도류 하드 빠따 줘 하이 아악 아악 오 developer 푹 지노 언제 오냐 나라 나라 그 재생들 대신 맨 짱챙이 레이저 포인터 래퍼있으면 강타 쓸 문건이냐 래퍼있으면 강타 아.. 아가도 크로드 아.. 아가도 크로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비병 환살 봉둥이 질 환살 가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빨간맛 밴이요? 병불대돈 태단원 병폭대 혼란? 뭐지 저게? 병불대 혼란? 금지 카네요. 병불대 혼란? 세상에 환살 괜찮겠지 안 괜찮은데 표식 진화 표식 광기나 불행기 넣는 게 아니었는데 현기증 도전 맹독 탈출구 악몽 탈출구 탈출구 들어가면 광기 넣기 편한 탈출구 탈출구 군보대전 아이였네 아 광기가 되겠는데 홀로그램 홀로그램 있으면 이제 꺼내서 쓰기 편하겠죠 강화 좀 해야겠다 강화가 왜 이렇게 안되냐 아이고 늘 한결같으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면 중도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였습니다 에휴 모묘병이여 찬옹 신비주의사 이도료진화 아이였다 아이였다 이제 파워나 더 줍자 배실맨 음 코스트 하나 남았구나 탐순 아니 왜 이렇게 괜찮은 카드가 안 나와 장롭킥 개꿀 이도셔도 또 나왔어 눈 핥기 합하기 비밀기스 아드랑 재불용 어 어 타격하라고 아씨 뭐야 이거 게임 잘할 mpc잖아 세트메뉴를 주네 핸드 개망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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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지 않아서 중환자 메타 그리운 부감각님 짱통 박치기 조개화석 백년퍼즐 퇴업장치 뭐 쓰지? 조개화석 백년퍼즐으로 계속 가 킥너즈의 보수 파워카드 털자 빨리 음... 이걸 못 터내 해라이 아이좋 아이좋 아어어웨 100년 퍼즐 발동하고 진화 6갱거 보소 무광각님 그리스입니다 너무 빡션데 킹짱갓 하나만 있었어 난관회생 이렇게 줘라 할줄이야 야 이거 죽겄다 이게 죽네 내 보기엔 내 보기엔 뭐지 이게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어포가 날라나 잔상이 날라나 잔상 박치기 어포 있으면 이제 난관도 되고 배신 악몽 무돌 무광각도요 선생님 잔상절힘 잔상절힘에 조각충 하는데요 악몽 굴치 쩝쩝 오소세는 시야 겟올라크 실명 근데 이거 무감각 뽑을 수 있을까 프리즘인데 저것은 젠부압입니다 부감각 뽑기 게임 일반 게임이라고 부감각 갓갓다 역장 역장은 필요없겠죠 난관회생이 있는데 역장을 대신 대신 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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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터프 넣을까요? 굳이 필요 없죠 핸드 미숙 핸드 미숙 와우 핸드 미숙 몸박이 너무 강력해서 핸드 미숙 철힘 나네 아니 무감각 나와야지 이 사람아 철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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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동선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에 하지 않았어요 철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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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무광각 하나만 있으면 아주 그냥 날라댕길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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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감 갓 지노스고 이러면 이제 홀홀홀홀홀홀 홀린다 오한 드로우 낭비죠 홀홀홀 2도류 부관 같.. 아 데다 노나카 너울 걸 그랬나 기생충 나올까봐 너무 무섭다 개무섭다 진짜 짱속화 검무 킹시병 이제 검무강 아닙니까 검무 하나 줘보쇼 짱시병 양봉광기 이걸 말해 짱시병 음... 와우 이게 무강각이지 미친 탄 도타워 강력 델픽 이색 튀어줘 델픽 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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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저거 썼어야 했네 아 잠깐만요 아이 썼어야지 마 아니 이게 그냥 그냥 빨간색으로 돌리면 되는데 아 여기 이상한 불순물 들어있어 아이 홀몰에 왜 있어 야 이것도 왜 있고 이건 또 왜 있어 어떻게든 어떻게든 프리즘 한번 활용해보겠다고 난관 회색 무관만 있으면 다 깨는데 왜 왜 저게 왜 필요해 저게 빨간 맛 순열이 제일 셉니다 그냥 다 다 지워 그냥 사일런트는 아드레널린 내려놓겁게 키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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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광각 2장이어도 방어력이 그렇게 엄청 남거나 그러진 않네 돌진도 어떻게 프리즘을 한번 써보겠다는 그 알량한 마음 때문에 들어간 불순물이죠 이기려면 프리즘 질뿌면 안돼 예능용 카드 챔 리즘 그냥 프리즘 든 아이언클레드 되버렸잖아 다른 캐릭터가 아이언클레드 카드 쓰려고 쓰는 유물입니다 무광각이 너무 미친 카드 아닐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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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